그러면 우리가 지지에서 1, 1, 2는 지지가 인으로 시작했고 1, 2, 3은 묘도했고 1, 3, 4는 일지가 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지가 진인 사람 2, 3, 9, 10이 진일주라 그러면 2월달 3월달 9월달 10월달 2월달 기실이 깨지죠. 3월달 안정도 깨지고 진일주에만 해당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깨집니다. 형충파의 원진이 다 들어갔습니다. 4월달 안정은 자영이죠. 진진 자영이니까 완전히 안 좋죠. 그리고 9월달 진술파죠. 10월달 진해원진이고 12월달 진축파죠. 그래서 5달이 깨진다. 진일준 사람은 1번 생이죠. 3번 올해 한 해는 귀신기인데 삶 귀신기인데 귀신인데 깨진다. 모든 것이 안 좋죠. 귀신기니까 죽는다. 답자가 엎드리라. 바로 4월달 안정도 깨지죠. 안정도 깨지죠. 엄청 깨지죠. 설명이 더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사람, 이런 신분이 무조건 1, 3, 4에서 대용해왔을 때 진일주를 가지신 분. 진이 아니고 묘나 유도 됩니다. 묘나 유도, 유일주도 신이나 유일주도 2월달 깨집니다. 다. 1, 2월달 다 깨집니다. 사람 조심하고 해라는 겁니다. 자, 귀신기자. 귀신으로 작용하니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가 있다. 그 말이겠죠. 모든 욕구가 다 사라진다. 귀신고칼일이 생긴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 여유가 없다. 그렇지만 4, 5, 6월달은 다 합인돼도 대형을 만났죠. 대형을 만났기 때문에 몸이 안 좋다. 합이 되더라도 몸도 안 좋고 삶이 또 합이 되더라도 이 세운에서 주도서에서 삶이 깨지니까 작용이 안 좋겠죠. 만약에 있어도 깨지는 달이라고 하면 진짜 사망한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엄청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합이 되니까 몸조심을 해라.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렇지만 9월달에 문수가 깨지니까 재물.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문수죠. 문수가 깨진다. 그럼 돈을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으로 일해서 돈 조심을 해라. 돈이 깨진다. 문수니까 다. 문수로 봤을 때 깨진다. 그러면 새로운 일도 하지 말고 사업도 확장하지 마라. 대길이라도 바로 위에 3개월은 대형수로 작용을 하니까 50%밖에 좋은 일이 없다는 했죠. 그렇지만 9월, 이 9문수가 9월달에 깨지니까 대길로 볼 수가 없죠. 여기서도 대길로 보면 안 됩니다. 50% 작용도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 합을 하면 그나마 50%는 안정되게 돈을, 재물을, 안정 속에서 그나마 재물을 만질 수가 있는데,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문수가 다 깨지니까 안 좋다. 돈도 안 들어오겠죠. 다음에는 오경파, 변화변동, 퇴식이죠. 변화변동 하나만 합 들어오고 다 안 좋죠. 파, 너무 가격하게 행동하지 마라. 모든 것을 고집 넘어세우지 말고, 좀 주위의 충고도 받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암치를 해줍니다. 오. 과감한 행동을 해서 변화변동을 하면, 2번, 좌울의 변화변동이 합이 되더라도, 안 깨졌다 해도 변화변동을 하면, 몸이 아플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3이 있으니까.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된다. 바로 7월, 12월, 축달에 바로 퇴식이 있기 때문에. 퇴식은 우리가 밥그릇 없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3회, 기신, 올해 주도수에서 기신이 깨졌다. 그럼 기신이 불어간다. 이건 또 9월, 9월 달은 국어 문수가 깨졌기 때문에 기신문수도 될 수가 있어요. 진 일주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 특히. 이 해는 대흉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일주도 있겠죠. 이 9가 합이 돼서 안 깨진다 하더라도 조심을 해라. 모든 일주 중에서 다 하나씩은 이렇게 깨지는 달이 들어옵니다. 3개월, 3개월, 3개월씩, 3개씩 묶어서 4개를 나눠더라도 다 3개월 만에 하나씩은 안 깨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깨지는 일주가 있습니다. 특히 1, 3, 4는 대흉수니까 모든 일을 벌리지도 말고 또 직장도 나오지 말고 또 모든 일을 할 때 차분히 생각해서 신중히 해라. 굉장히 주의를 줘야 되는 그는 도표입니다. 이 포국도가 1, 3, 4는 굉장히 안 좋은 포국도입니다. 또 우리가 수리수 중에서 굉장히 일수리 중에서 최악의 기온입니다. 1, 3, 4가 대흉입니다. 2, 3, 4가 대 2, 3가 Tisch 1, 2, 4가 대흉ları